네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22nd of May 우리 프라이데이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시작! Barbara, I'm going to make a passport.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I haven't need one so far.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and your ID card. I know that, Barbara. And it costs 53,000원. How long is the passport ballot? For 10 years까지 될 텐데요. 자 일단은요. 바바라가 아니고 bar, bar, bar 이때 bar 이 사운드에요. bar가 아니고 bar 이 사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턱이 내려가고 나서 or 이 사운드가 당겨지는 거예요. or 이런 느낌, or 이런 느낌보다는 or, or, or 해서 bar, bar 해서 bar, bar, bar가 아니고 bar, bra, bra. 약간 약간 여기는 bar 보다는 약간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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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이런 느낌인데 바바라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바바라, 브라, 브라 이런 느낌이죠.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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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라. 그래서 발바라가 아니고 바바라, 바바라, 바바라 이렇게 사운드가 아니니까 발바라라고 하지 마세요.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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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라 이런 느낌. It's been a pleasure, 바바라.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라는 얘기도죠. 만나서 반가워, 바바라라. 바바라가 아니라 bar, bra 사운드 나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죠? 바바라 사운드. 바바라, I'm going to, 나 뭐 뭐 할 예정이냐 라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다? I'm gonna, I'm gonna, I'm gonna, 사운드. 그래서 I'm going to, I'm gonna 가가 아니고 건하러 가셔야 돼요. 나 뭘 만들거래요? I'm gonna make 이래요. 근데 make a도 되지만 make a, make a, make a 사운드를 부드럽게 연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I'm going to make a passport인데 패스포리트가 아니고 pass, pass 할 때 패 할 때 턱이 살짝 내려가는 사운드에요. 그 다음에 pass 하면서 살짝 사운드가 나고 나서 다시 port가 아니고 port가 되면서 passport까지 패스포리트가 아니고 passport, passport, passport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권인 건 아시죠? passport가? passport가 아니고 passport, passport 이런 느낌, passport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I'm going to make a passport가 되는 거 이거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Barbara부터 한번 first line만 갈게요. 시작! Barbara, I'm going to make a passport. 한 번만 더 시작! Barbara, I'm going to make a passport인데 이거 make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뭔가를 발급하다라고 할 때는 issue라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issue, issue라는 게 여러분들 문제, 뭐 막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issue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publish 할 때 그 passport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우리 magazine 같은 거에도 issue라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issue라는 거 이거 동사예요, 동사. 문제점, 그 논점 막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발급하다라는 issue라는 거. make이랑 똑같은 녀석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한국은 passport color가 뭐예요? green이죠? green. view은 뭐예요? navy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독수리, 독수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나라는 뭐가 있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Barbara, I'm going to make a passport가 되니까 Oh, you don't have a passport yet?인데 자 일단 you don't have 해서 you don't have, you don't have, you don't have 해서 그냥 don't sound가 그냥 가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option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빨리 넘어가다 보면 이 사운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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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운드가 되면서 you don't have, you don't have, you don't have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make a passport 했던 것처럼 여기도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여기 관사랑 have가 연결되면은 have, the, the sound가 되면서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have a passport yet 이렇게도 전달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 앞에서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관사 뒤에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have a passport yet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원래 이거는 뭐예요? you don't have passport yet 하면은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passport를 아직 이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평소문에다가 내가 으흠 하면 뭐라 그랬죠? 의문형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를 don't you have passport yet? 해서 아직 갖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질문형으로 꼭 만들려고 할 때 꼭 완벽한 질문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평소문에다가 으흠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해서 passport yet, port yet, port yet 사운드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port yet, port yet 사운드가 날 것 같기도 한데 나는 port yet 사운드는 아니고 그냥 port yet, port yet 사운드가 훨씬 더 많이 익숙할 것 같으니까 port yet 사운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요 I haven't은 뭐예요? have, 낫의 준말이네요. 근데 haven't까지 들어보시지 못할 거예요. 그냥 I haven't, I haven't, I haven't, 어? 저 어디서 haven't 들어봤는데요? 이럴 때 들어볼 거예요. I haven't 해서 우리 period, 마침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haven't 하고 그냥 t까지 살려주도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문장 중간에 있을 때는 부정 절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I haven't, I haven't, I haven't 이렇게만 누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has, not은 뭘로 구성이 될까요? hasn't이에요. hasn't, that's it. 끝이에요. hasn't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여러분들 hadn'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hadn't으로만 구성이 되지. hadn't, hadn't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hadn't, 이거를 hadn't 혹은 난 개인적으로 hadn't보다는 hadn't 사운드로 훨씬 더 익숙한데 hadn't, 그 다음에 have, 이거는 z'n 그 다음에 이거는 haven't이죠. 그래서 haven't needed 해서 뭐예요? 필요하지 않아 왔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not needed 해서 뭐예요? 필요하지 않았다. needed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죠.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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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ed가 아니라 needed, needed, needed 사운드인데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d 사운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eeded, needed, needed 사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n't needed, I haven't needed, 그럼 나 필요가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원은 뭐예요? 이 passport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eeded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needed that, 아니면은 needed that one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needed 그냥 원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칭하는 것 자체가 passport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eeded one, needed one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needed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일단 내가 ed 사운드로 붙으면은 d 사운드로 푼, 피니시가 되면은 한국어 받침, ㄷ 받침으로 끝내주시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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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ed. 근데 needed, 여기에 강세가 찍히면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 있는 d 사운드가 리 사운드로 전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eeded, needed, needed 되겠죠. 그러면 needed one, 그래서 needed one, 혹은요 needed one으로 전달을 받으시는 거예요. needed one, needed one, needed one, needed one, needed one. 이런 식으로 사운드 안 하거든요. 이거 영상 좀 잠깐 볼게요. you needed one, you needed one, you needed one. I needed one, I needed one, I needed one. so far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예요? since I was born 이런 얘기죠? 내가 태어난 이래로, 막 그래서 제가 뭐예요?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so far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I haven't needed one so far까지 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갈게요. 시작. I haven't needed one so far. 한 번만 더 시작. I haven't needed one so far. 마지막으로 시작. I haven't needed one so far. 그러니까 될 텐데 일단 you need to인데 you need to 너 필요해, 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need to가 아니고 뭐다? dt가 붙어 있으니까 you need to가 돼야 돼요. you need to, 그쵸? so you need to bring, 뭔가 가져가야 돼. 뭐 carry랑 똑같은, 뭐 bring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you need to take 해도 되고요. 그래서 you need to bring a photo에서 photo에서 일단 피치 사운드이기 때문에 앱 사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포가 아니고 이 사운드는 어떻게 사운드가 나는 거냐면 윗니가 아랫입술을 홀드한 상태에서 바람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hoto, photo 사운드인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로 사운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photo 사운드가 어떻게 변해요? photo 사운드로 변하죠. 그래서 you need to bring a photo, photo 사운드인데 전치사표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그러면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 shaft, of your가 아니고 of you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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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사운드 나죠? 그래서 of yourself 할 때 셀프 하지 말고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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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사운드 나야 돼요. 셀프가 아니고 셀프예요. 그래서 of yourself 사운드인데 꼭 of yourself만 될까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아예 요거를 다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photo of yourself, photo of yourself, photo of yourself 해서 photo of yourself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photo of yourself, photo of yourself, photo of your, photo of your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photo of your, photo of your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리시죠? 그래서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이렇게 photo of your, photo of your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oto o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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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of yourself. 이런 느낌. 갈게요. 시작. Fought over yourself. 시작. Fought over yourself. 시작. Fought over yourself. 요거 살짝 tricky하네. 자, 그 다음에 and you're, and you're 상관없어요. d랑 you랑 붙으면 주가 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서 and you're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id card. 설명드렸죠? id card은 뭐다? identification이다. 그래서 identification 혹은 t 날려서, nt에서 t 날려가지고 identification이 되는 거다. 그래서 identification card 해가지고 id card를 갖고 오세요. 내가 id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증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and your id card라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민증이랑 여러분들 drive license랑 다르게 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냥 drive license로 되어 있죠? 제가 4월달인가 한번 될 거 drive license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자, 그래서 and your id card. 카드가 아니고 card가 되는 거.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You need to bring a photo over yourself and your id card. 한번만 더 시작. and you need to bring a photo over yourself and your id card. 근데 너의 자신의 사진이라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정말로 진짜 여기 자기 그 portrai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걸 portrait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이거를 그 민증 사진, 민증 사진이라는 거. 민증 사진이 뭐예요? 자기만 나온 사진 있죠? 자기 얼굴만 나온 사진. 그래서 그거를 바로 portrait이라고 그래요. portrait보다는 여기가 tr 모음이 치우스 사운드로 만들어주면서 rate 사운드로. 그래서 portrait,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port가 아니고 port, port에다가 trace 사운드가 만들어지면서 portrait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ortrait 포토가 아니고 photo에 가서 portrait photo 아니면 뭐 portrait shot이라고 해서 photo shot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portrait shot 아니면 portrait photo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민증 사진이에요. 민증 사진. 이런 식으로 민증 사진. 근데 ID, 이제 driver license을 만들 때는 이제 DMV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요. 네, 직접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네, anyway, 시작을 해서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and your ID card.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사진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need to bring a photo of yourself and your ID card. 일단 이니까요. I know that Barbara가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I에다가 강세가 찍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I know가 되면은 이거 뭐냐면은 나 알아. I get it. 나, 나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다음에 I understand. 어,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다. 나 이해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 know에서 no에 강세를 찍어준다. no에 강세를 찍어준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that's what I'm saying.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거든. 어쨌든 그래서 I에다가 강세를 찍어주시면요. I에다가 강세를 꽝 하고 찍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알아 라는 얘기고 I know가 되면은 아, that's what I'm saying. 어, 야, 야,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라고 할 때 I know 하면은 그리고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하면은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어,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라는 얘기예요. 어, 나 알겠다. I know.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I know. 나 알겠다. I know. 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I know. 그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나도 알아. 그럼 뭐야? I know 정도로만 이해하시지 I know 하면은 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내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I know, I know, I know. Monica, you ask the question. I know, I know, I know. 지금 뭐라 그래요? I know에요, I know에요. I know, I know, I know.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라는 얘기죠? I know, I know, I know. Monica, you ask the question. 자, 지금 뭐야? Monica, Monica 보다는 미국에서는 약간 마, 마 사운드에서 Monica 사운드 나요. 자, you asked. 어제는요, you asked 돼가지고 내가 어제 그거를 말씀드렸죠. ask는 뭐다? 요청하다 혹은 질문하다인데 you asked 물어봤잖아. the question. 네가 질문을 물어봐 놓고 왜 네가 안다라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asked가 아니고 asked. asked, asked, asked 해서 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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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트 사운드인데 이게 DT가 붙으면서 D가 없어지면 you asked the question인데 이게 asked 사운드만 나는 건 아니고 빨리 넘어가면 그냥 asked, asked, asked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you asked the question 하는 사람들도 있고 you asked the question, you asked the question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you asked the question, you asked the question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Monica, you asked the question. there's a girl in there. and there's a girl in there. and there's a girl in there. 여자에 하나 있네. I know. I know에요? I know에요?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나도 4마리. and a pineapple 파인애플도 있네. I know. I know, 4마리. Who is she? I don't know. Who is she? 그냥 누군데? I don't know 나도 몰라. 지금 로빈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 I know 알아 나도 안다고 내 말이란 얘기에요 안다고 나도 알아 내 말이 I wish we were ninjas 해서 아 우리가 닌자였으면 좋았을텐데 했더니 I know 그래 내 말이 내 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I spent my nights 해서 내 밤을 책 읽고 페인팅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etting the 그래서 맞추기도 했대요 뭔가 설정하기도 했대요 the high score에서 최고 스코어를 맞췄다 했대요 on super bomb 뭐 이거는 뭐 whatever 뭐 게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there was you 너 너였냐 awesome 해서 짱이다 너 이랬더니 I know I know가 아니고 I know 내 말이 자 그래서 I know that Barbara가 날때 너 나도 알아 바바라 I know I know I know 해서 I know that Barbara I know that Barbara I know that Barbara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요 우리 and it cost and it cost 해도 되고 and it end it 해도 되는데 대충으로 and it cost and it cost and it cost 해서 여기 and it 혹은 and it 사운드가 나겠네요 자 요거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비용이 들다 라고 할 때 cost가 아니고 턱이 살짝 내려가면서 car 사운드가 만들어지면서 cost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요거 다시 한번만 들려드릴게요 cost 가 아니고 cost 가 되니까 cost 가 되니까 비용이 들다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ts 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ts 사운드가 나면서 t 가 되면서 cost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요렇게 봤었었죠 그래서 it cost seven cost seven cost seven 이라서 cost seven s 가 두 번 연결되니까 it cost seven cost seven cost seven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됐었었어요 자 그래서 it cost 하고 나서 자 요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5만 3천 원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태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5만 3천 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5만 3천 원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일단 3천 원 어떻게 읽어야 돼요 3,000이죠 사운드가 아니고 다우슨 사운드 다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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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원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3만 원은 어떻게 읽냐 이 커마를 기준으로 가세요 자 30이 뭐예요 30 하고 나서 다우슨이에요 30,000이 바로 3만이요 3만이 바로 30,000 자 그럼 30만 원은 뭘까요 3,100가 아니고 100 하고 나서 다우슨 300,000이 바로 30만 자 그 다음에 100만은 뭘까요 100만은 3,000,000인데 million 보다는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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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이지 million, million 하지 마세요 million, million, million 이런 느낌 million 보다 약간 million 이런 느낌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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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이런 느낌이에요 3,000,000 그 다음에 3,000,000은 뭘까요 다시 또 여기 기준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30,000,000이 되는 거예요 30,000,000이 바로 3,000,000 그 다음에 3억은 뭘까요 300가 아니고 100,000,000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지금 계속 요거 기준으로 가고 있죠 지금 계속 요거 기준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10억은 뭘까요 10억 30억 3 하고 나서 이제 billion이 되는 거야 이것도 billion 보다는 billion의 느낌 billion, billion, billion 이런 느낌이에요 billion 그래서 너무 billion, billion 하지 말고 billion, billion, billion 사운드 billion 자 그래서 10억이 이제 bill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5만 3천 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3,000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53,000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을 krw라고 많이 해요 krw라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를 뭐라 그래요 usd라고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3,000 원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and it cost 53,000 원까지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nd it cost 53,000 원 한 번만 더 시작 and it cost 53,000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3,000이 얼마일까요 3,000은 한국 돈으로 3,000 원은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이 아니고 미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3 달러시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3 달러시 그러면 3만 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30 달러시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30만 원은요 30만 원은 300 달러시 정도 되겠죠 그쵸 300 달러시 자 그러면은 300만 원은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 당연히 3,000 달러시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3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3천만 30,000 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3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3억은 300 달러시가 되는 거죠 300 달러시가 되는 거 그래서 0,000이 이렇게 붙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10억은 30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더 많아지니까 300 달러시니까 어떻게 돼요 3,000,000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시 30만 달러 30만 달러 그래서 뭐야 300 달러시는 얼마라고 3억 원이 되는 거 300 달러시가 이제 3억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억 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3,000,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0,000 되면 3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0,000,000 30,000,000 이거 300억 원 정도 되고요 300,000,000 같은 경우엔 3,000,000,000 그 다음에 3,000,000,000 같은 경우엔 3조 원이 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30,000,000,000 뭐 막 300,000,000,000 이거는 몰라도 왜냐면 여러분들 Letter of Credit이라고 그러거든요 Letter of Credit 그래서 LC라고 하는데 이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신용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용장? 한국말로 신용장이라고 그러는 건데 회사에서 신용장에서 1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1년에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Million Dollars는 사실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단어인데 Three Million Dollars가 한국 돈으로 얼마겠거니라는 게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돌아갈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Three Million Dollars 아마 아 One Million Dollar는 한 10억쯤 되는군 Three Million이면 한 30억은 되겠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Common Sense 약간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는 다른 건 강조 안 드리지만 우리 Million Dollars가 아 10억 원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많이 아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 어떻게 구분을 하실지 조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팝쿠이스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5만 3천 원 이게 우리 달러스로 우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Fifty three dollars 정도 되는 거죠 그쵸 왜? Ten dollars가 얼마에요? 만 원 그러면은 Fifty dollars가 5만 원 그러면은 Fifty three dollars가 바로 5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근데 사실 천이백 원 정도로 구분하면은 거의 5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Fifty 자 그래서 And it cost fifty three thousand 원까지 되는 거 자 그랬더니 How long? 하고 나서는 얼마나 오래 이게 Passport가 Valid가 됐는데 Valid가 뭐냐면은 유효한이라는 형용사에요 형용사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형용사 할 거냐 유효할 거냐라는 얘기로 Valid라는 게 유효한이라는 게 잘 안 떠오르신다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까 Available 해도 크게는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형용사로 안 만들어주면 우리 Will 이라는 동사로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How long? 하고 나서 뭐 하면 될까요? How long? 하고 나서 Will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Will be fine 얼마나 오래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Will be valid 여기다가 Valid 해도 되고 Will be available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How long the passport Valid가 되는 거 Valid가 아니고 Valid 그래서 Lead가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Need it Need it 했던 것처럼 Valid에서 끝나야지 Valid 라고 하시면 안 돼요 Valid Valid에서 끝나야지 Valid까지 가시지 마시고 Valid Valid까지 가는 것 그래서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까지 되는 거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한 번 더 시작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시작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Port Valid가 아니고 Port Port 에서 끝나야 돼요 Port Valid까지 되는 거 자 그랬더니요 우리 여기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For each person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비용이 든다 For each person 우리가 돈을 내야 하니 우리 아니면은 뭐 Should we pay For each person이 되는 거죠 우리 각각 사람마다 그만큼 내야 돼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은 For 나왔으니까 그럼 뭐예요 For ten years니까 뭐예요 It will be fine For ten years 아니면은 It will be valid For ten years 여기서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사람 명수에 사람 명수에 라는 거고 이거는 또 기간 동안에 라는 얘기야 기간 동안에 그래서 ten years 동안에 가능함 이란 얘기니까 아시겠죠 So it's valid 아니면은 It will be valid 해도 고 아니면 It is valid 해도 되겠다 그쵸 It is valid For ten years 아니면 It is available For ten years 가 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니가 일단 뭐 뭐 하면 하면 여기 여기다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 once라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 once you get the 뭐 passport 여기다가 사실 여기다가 게 쓰셔도 돼요 So get make 뭐 아니면 issue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It's valid 라는 거 그래서 For ten years 이지만 이거는 뭐다 기간 동안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위에서가 아니라는 거 So for ten years 가 되는 거 그래서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For ten years 되는 거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For ten years 까지 되는 거 자 근데 How lo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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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How long is How long is 혹은 How long is How long is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How long is the How long is the How long is the 해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두 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거 다 읽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갈게요 시작 Barbara I'm going to make a passport You don't have a passport yet I haven't needed one so far You need to bring a photo by yourself and your ID card I know that Barbara and it cost 53,000 won How long is the passport valid for 10 years 까지 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We see you guys on 우리 May 23rd 우리 새러데이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